대전시 교육청의 최근 인사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 등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교육 관련 단체는 9월 인사 발령 이후 5급 사무관 역량 평가에 불만이 제기됐고 일부 직원들의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인사 이동은 본인 요청에 의한 발령이고 사무관 역량 평가도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징계자 관련 인사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